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하루치즈인거죠? 네 짠 어? 이거 만든데? 어 저의 개키룩 세트가 이거? 아니? 약간 그 촌스러운 느낌의 그 인정해야 되나? 촌스러웠다고 아 그게 욕은 아니잖아 그 형태를 나타내는 맛 이건 만든 기곤 살면 얼마에 살면 살거야? 왜 사야되나? 아 너무한거 아니다 이봇한거 이봇한거 저 워낙하고 싶으신데? 저 니 들어가겠다 이건가? 응 제로플라이드도 하고 있어 아니 어 야야 까이유를 쳤어 아? 시켜! 이게 뭔 난리람 괜찮나? 뭐? 빨리 요청해 제로플라이드도 하고 있어 안 괜찮은 척 네 그니까 내가 들걸 내가 들걸 이거 왜 왕뼈루즈가 나가지고 대기 잘 왔다 얘들아 왔어 어 소원 소원 소원은 너 내놓은게 하지마 다이 파티클래너 같아 왜? 도리아 불었어 잘했어 난 나 뒤질거 같아 나도 우리 미안해 조금씩 다 고민이 안돼 난 뒤질거 같아 감자 예뻐요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사진 찍기 좋을거 같아 일본이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그 서비스 꾸밈으로 해준거 근데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용히 해 인마 나 귀엽다 그거 왜 귀엽고 있는거야? 너무 귀여워 커플라이제랑 건바트 시켰어 소주하게 되는지 사랑해 아니 우리 딱 꾸미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장 못 꾸며 왜냐면 난 힘들거든 뭐 했는데? 뭐 안했는데 되게 힘들어 어딨어? 드레스가 있나봐요 어머 드레스 풍선? 얘는 조명 볼 같고요 저건 떨궈지가 있고 여기 조명 있고 콩그렛 포토정 3명까지 김토정 김토정 미네야 조심해 잘가봐 우와 생각보다 높아봐 여기 무너질 것 같아 여기 3명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여기 되게 아늑하네 여기 되게 아늑하네 루프탑 혹시? 뒤에 루프탑 저기 생각해 yo 덩어리 밤되면 이쁠 것 같아요 병원 데일리 달기끼리 달한다 달아져라 참치하고 참 해서 까라테를 만들 거예요 지금 색깔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고추 같아 근데 뭐야 야 나와 왜 이렇게 달지 맛있다 진짜 달다 진짜 맛있다 야 얘가 나와서 해라 아 너네 기다린다 얘가 나와서 해라 내가 보면 색은 이 색이 아니었단 말이야 사이즈 파일을 막 실수 없잖아 여기 작은 화려하게 된 거 보면 막 찍찍찍찍하다가 어이씨 야 요 앞에 셀카 찍으니까 조명 미쳤는데? 나요? 어? 오! 얼굴이 팍 안 봤지? 영상이에요? 볼살 보정 안 되나요? 안 돼요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한 장 찍든가 얘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아예? 응 나 영상 좀 예쁘게 나와 좀 더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 우리 형 또 그냥 갤럭시야 아니 모공이 있네 나 이제 가입가 보고 깜짝 놀랐어가지고 비율이 이렇게 안 보정 해볼까? 응? 보정 해볼까? 보정 해볼까? 보정 해볼까? 해석 해볼까? 아하하하하하하하 보정 해볼까? 보정 해볼까? 미안해, 그 손 저득해지는 게 저 나와요? 안녕! 아 추워, 씨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거 똑같이 말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들어가도 되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하체 아니고 펀치! 그 복숭아 맛! 아니야, 아직 안 돼. 라즈베리 앤 레몬에이드. 따라라라따. 빠빠. 안 돼. 고맙습니다. 야채도로. 아니요. 이거 짜록 되자. 밀었니? 응. 이거 얼마예요? 아니, 이건 그냥 유튜브. 너 밀 거 없니? 유튜브. 오케이. 유튜브 대박 나면 나 책임 좀. 응. 물 거 줄까? 다 같이 물자. 하나, 둘, 셋! 아, 내 소음이 다 이루어져. 자, 오케이. 이두리루리라. 내가 포커 같은 거 있어야 돼. 가실 건지 알아? 안 내면 진다, 하이 바이 보. 와, 어떡해. 다섯 명씩 다 갖고 하면. 내 참. 안 찍힌 거 같은데. 안 찍힌 거 같은데. 안 찍힌 거 같은데. 나 맛있어. 어디? 나 이제 너 변봐. 지갑하고 갔나. 초콜릿도 있어. 나 다크 안 먹는데 다크 먹을 사람? 뭐? 다크. 다크. 못 버티지 않을까? 야, 걔는 돌까? 두꺼론에 채워줍니다. 손 씻었어요. 손 개 싫어. 재밌어. 8만 원짜리예요. 할인해서 신화하사. 네? 할인해서 신화하사. 할인해서 신화하사. 놀리면 들어가? 검색해도 젖을이 아니라 젖을이 이름이 뭐야? 탈오팔 진. 진 뚜껑 여는 법 이렇게 해봐. 아마 비슷한 수름은 비슷하게 해. 근데 왠지 위로 꼭 여는 거일 거 같아. 진짜 뭐가 열리는 거 같긴 한데 아까보다. 희연이 절어. 근데 이거 진짜 좋다. 아 진짜? 딱 지금 열었는데. 왜 이렇게? 제가 정신이 한 번 안 안 안 먹었을 때. 풀맛 나. 나는 화장실을 못해. 나도 천만 만 약간 알코올 느낌이라고. 향신리들이 먹자. 안녕. 민하. 그. 계속. 이렇게. 1,000. 1,000. 1,000. 1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